등산이나 아침 운동을 할 때 공복으로 많이 하시죠? 공복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경이 된다던가 운동 후 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공복이라는 상태는 마지막 식사 후 8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. 이런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낮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만든 포도당 대신 우리 몸의 체지방이 에너지로 잘 사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혈당의 탄수화물 부족인 상태에서는 근육의 단백질 또한 활동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. 이렇게 근 손실이 빠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으로 가기가 쉽고 근육 손실로 인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약간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럼 공복 운동을 할 때 근육 손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운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탄수화물, 즉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제공합니다. 신체는 이 포도당을 사용하여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. 그런 다음 지방의 신진대사를 가속화합니다. 보통 등산시 물 마시는 것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등산시 행동식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공복 운동 약 30분 전쯤 바나나 또는 초콜릿 등 약간의 탄수화물 제공으로 우리 몸이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등산 다이어트 모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량과 등산시 음식도 적당하게 섭취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즐겨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